아 떨린다 아 떨린다 내가 이런 거를 주최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처음 해본 거라서 엄청 떨린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주최하신 우리 금은동님 네 아니 오늘 저 상품 총 상당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지 400만원 정도요 1등부터 3등까지는 내가 각 게임마다 해서 BJ들한테 이기때마다 점수를 1점씩 구해가지고 아 1점씩 그래서 나중에 끝나서 게임을 다 종합했을 때 점수가 가장 높은 BJ가 1등 2등 3등 이렇게 일단은 오늘 준비된 상태가 없기 때문에 니얼로 보러 가겠습니다 엉망진창 민속놀이입니다 이거를 1등 해야지 오늘 무조건 3등 안에 요토를 무조건 다 한다고 봐야 돼 빵 아리 없는 뻘 자 두번째 빵 두번째 빵 시작했어 시작했어 자 의미없는 웃돌이 빵 빵 빵 오늘은 딱 딱땉다 첫번째 ience four 쉽지 않다니까 스멜 다음 Aware dich 3개 3개 오케이 다음 이제 금운동 음동이오나 이거 한 번 봐봐라 존난히 씁니다 형님 오우 또 오우 이한테 가빠했다 야 근데 판끄리도 울까 봐 알지 오우 봐라 연기였다고 연기 완전히 김연아 왜 와우 쏘 준비가 시작 쏘세 박 김 쏘세 오! 한 개 일단 한 개. 자, 깡! 두 개! 깡! 아, 미니 두 개. 지수 두 개. 자, 손들까지 돌입을 마합니다. 깡! 한 개! 두 개. 와, 졌댔다. 저에게 손을 부족한 거. 자, 대하라. 저지시면 됩니다. 자, 자국수 ald는 거 없는데 쉽게 앉아. 깡! 플레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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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액션 한 번 보여주세요. 1등 리액션! ㅎ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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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fOU. 이거는 교도소 무기수도 안 추는 춤이죠 아 빨리 승무원 자 이승현이 삼성체치 이승현이 삼성체치 자 이승현이 삼성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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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좋아요 어우 좋아요 토종 완전히 살아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콧끄리쿠입니다 절로 가자 절로 진짜 완전 X같은 거 완전 동네 오합시설이며 개파입니다 그냥 콩 뚫어보세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출발 출발 바로바로 바로바로 차야돼 바로 하나 바로바로바로 오 두개 한개 두개 들어갔어요 두개 자 세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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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공 맞아도 무조건 골 안에 들어가려고 쪼갈린 거는 무효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 수 있는 의미는 전방에 항상 3초간 발사 야아아아아아 좋습니다 다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둘 둘 셋 셋 너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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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라 일단 하나 둘 둘 둘 여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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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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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박 출발 출발! 출발 출발 출발! 출발 출발! 자 하나! 자 일정! 야! 두 개! 일단 두 개! 너도 힘이 없는 공이야! 자 준비하시고 시작! 하나! 둘! 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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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으로 천천히 도는거 있어 무리아이 이거 제가 지금 컴플레인을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거 말이 안됩니다. 소재킴 선수가 저렇게 한다는거는 제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. 소재킴 선수 출발하세요! 출발하세요! 하나! 둘! 어! 한 개! 한 개! 이제 한 개! 이제 한 개! Dreams 수치的話 두 개! 두 개! 두 개! 자 1점 점수부터 점수 0점 넣었거든요 결국 관광 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시작! 정신 못하니 이렇게 정신 타라 정신 타라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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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뭐 할 건데? 뭐 할 거야? 이제 나는 몸으로 말해요 윷놀이 줄다리기 남았습니다 몸으로 말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인 그거는 어떻게 말했는지 하다